오늘도 역시 대중수습이 안 된다. 난 이제 괴물이 돼버렸다. 못 끝날 것 같아. 이제 복수심이야. 내 성격이 바뀌었어. 누구를 가뒀을까? 10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. 단체받은 자한테 복수심 만큼 잘된 척은 없어요. 한번 해봐. 육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.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싸운다고 했죠? 오대수씨. 오랜만이야. 복수가 다 이뤄지고 나면 어떨까?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다. 복수가 끝나면 우대수로 떠날 수 있을까? 수고하셨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